여자께 옳게 하면 될꺼야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노래처럼 정말 인생엔 정답이 없지만 우리가 기분 좋게 멋지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찾아왔나 온 나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이 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분의 빈손이 없을 저런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면 한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하아 딱 부러지는 이 놈의 인생 정답은 없어 잘한다 자 마이 힐링 박수님 환영합니다 네 마이 힐링 박수님 환영합니다 고객님들이 너무 이쁘시네 철학적이시고 그러니까 샘이 살짝 뒤로 밑에 거 아까 거 봤고 꽃님TV님 어서 오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디로 가야일까 온 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여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하갈 게 없지만 착한 사람 만나서 모든 것 하도 기별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네 인생에 정답은 없어 아우 좋아 만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 고픈 것이 정답일까 아 사람이야 하아 딱 부러지네 인생에 정답은 없어 좋구나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